여러분 소금빵 좋아하십니까? 농심에서 빵부장 소금빵이라는 소금빵 과자가 나왔습니다. 제가 원래 과자를 좋아해가지고 항상 편의점에 가서 새로운 거 먹을 거 없나? 둘레둘레 하는 게 취미거든요. 과자도 좋아하고 초콜릿도 좋아하고 음료수도 좋아하고 해서 특히 신상품 나오면 한 번씩 꼭 먹어봐요. 근데 신상품이 맛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워낙 초코파이니 새우깡이니 포카칩이니 전통의 강호가 이미 있잖아요? 그래서 신제품이 나와도 그때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사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. 신제품은. 보통 그냥 한 번 먹어보고 됐다? 그냥 그렇네? 그냥 뭐 먹을만하네? 이렇게 하지. 그 신제품을 꾸준하게 계속 리피트해서 사는 경우가 잘 없는데 제가 오늘 편의점에 갔더니 이 빵부장 소금빵이라는 애가 놓여있더라고요. 처음 보는 거라서 먹어봐야겠다라고 해서 먹어봤어요. 이렇게 생겼어요. 빵부장 소금빵. 여기 소금빵 모양처럼 생겨있고 가격이 아마 편의점에서 17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. 용량은 55g 이렇게 되어 있어서 먹어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. 제 기준으로.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. 이게 10월 12일에 농심에서 이거 프레스를 낸 걸 보니까 아마 한 일주일, 2주일 이 정도에 이제 풀린 것 같아요. 편의점 가신 분들은 이거 보셨을 수도 있는데 꽤 먹을만 합니다. 이거랑 되게 유사한 과자가 있었거든요. 이 과자랑. 근데 기억이 안 나. 되게 유사했거든요.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맛의 식감이라든지 맛 이런 게 그 캐러멜콘이랑 좀 비슷합니다. 캐러멜콘과 땅콩. 그거랑 살짝 맛이 비슷해요. 근데 좀 차이가 얘가 소금빵 스낵이 조금 더 바삭바삭합니다. 그리고 이제 소금이 뿌려져 있어서 단짠단짠. 그게 되고요. 또 버터가 들어있어서 버터의 그 풍미. 버터의 그 진한 향기. 이런 게 좀 있어서 다르긴 다른데 기본 베이스는 캐러멜콘과 땅콩의 그 과자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. 근데 먹을만 했어요. 맛있었고. 소금빵을 드셔본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소금빵이 되게 비싸잖아요.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비싸게 파는지 모르겠어. 일본에서 뭐 천원이면 산다며. 소금빵에 뭐 들어간 것도 없잖아. 소금밖에 안 뿌려져 있는데. 뭐가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. 파리바게뜨 가니까 3,000원에 팔더라. 소금빵. 근데 얘는 1,700원에 먹을 수 있다. 물론 소금빵과는 맛은 다릅니다. 근데 그 느낌적인 느낌을 이 빵부장 소금빵으로 느낄 수 있다. 라는 점에서 뭐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것 같기는 해요. 옆에 이제 빵부장 초코빵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얘는 뭔가 뭔가 대충 상상이 가는 맛 아니에요. 얘는. 그쵸. 얘는 먹어보지 못했고 얘는 편의점에서 못 본 것 같은데요. 초코빵 스낵은. 얘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사와 볼게요. 근데 이제 없어서 우리 편의점에는. 그래서 제가 근래 먹은 신제품 과자 중에서 꽤 맛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. 그리고 뭐지? 먹태깡인가? 그건 또 언제 좀 깔리는 거야? 갑자기 먹태깡 얘기가 나오는데 갈 때마다 보는데 없더라고. 이제 좀 붐이 죽지 않았나? 좀 더 있어야 되나? 몇 개월 더 있어야 되나? 허니버터칩도 그랬잖아요. 허니버터칩도 그랬는데 먹태깡도 좀 구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걔도 이제 빨리 좀 풀리면은 먹어보고 싶은데 먹을 기회가 없네요. 오늘은 이제 빵부장 소금빵 농심에서 나온 과자를 좀 소개시켜드렸는데 좀 맛있어서 괜찮아서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과자 중에서 내가 먹어봤더니 맛있었다. 구하기 쉽다. 이런 애가 있으면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먹어보고 한번 또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! Shif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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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Shh Shift